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아와 미호와 함께하는 반반 유치원이라는 게임을 해볼거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보이는 레인보우 프렌즈같은 괴물들이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해볼까 플레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에게 시간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려면 시계를 클릭하세요 아이가 없어졌나봐 아이가 없어져서 자 시간을 한번 앞당겨볼까요 무슨 무슨 일이 오 와 문이 열리면서 귀여운 괴물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 뭐지 핀가 피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새벽 3시야 새벽 3시 자 그 아무래도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반반 어린이집에 찾아온거 같은데 우리아이 어딨어 여기 귀여운 귀여워 보이는 약간 괴물들이 보이죠 도도새다 레인보우 프렌즈처럼 생기면서 생긴거 같기도 하고 도도새다 도도새 귀여운 새도 있네요 음 그렇군 음 오 카드키다 카드키 발견 오 오 그래픽이 로블록스 같지가 않아요 로블록스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스팀 게임이에요 스팀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호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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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못 누르는거 같은데 여기 파란색 키를 파란키 쓰면 되겠다 들어가볼까 들어가볼까 어? 저거 드론이다 드론 같은거 버튼 여기 쪽지 여기 쪽지 같은게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방에 숨어있어요 하지만 전 괴물과 싸워야 해요 그게 클레어가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아래에 미라고 써있고 아래에 클레어가 있다 몬스터가 라고 써있네요 어? 저 몬스터 아까 도도새 아니야? 도도새처럼 있는거 같은데 음 자 이거 근데 어떻게 배터리가 필요하다 했나요? 컴퓨터를 뜯어서 배터리를 찾자 어 여기있다 어 찾았다 건전지 발견 어 한개 더 찾아야돼 어 어 어 찾았다 다 찾았다 자 이제 브론에다가 어? 어? 브론이 움직인다 어? 자동으로 움직여 어 그럼 이제 저거 버튼으로 버튼으로 지시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 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어 어 여기있죠 어 얘 열렸다 열린거야? 어 한곳을 더 열어야 되나? 요쪽인가? 브론아 일로가 야 야 좋아 말을 잘 듣는구나 됐다 어 어디 열렸다 열렸다 이제 어 어 아니 뭐가요 어 어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야 나 돌아달래 나 못해 나 도둑새 이런거 했잖아 어 도둑새 왜이렇게 무서워 귀여운 아까 그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 뭐야 여기는 교실인거 같애 뭔가 마지막 수업을 한거 같죠? 그쵸? 뭐 그런거 같애 이 교실에 한번 들어가볼게 어 옐로우키로 어 옐로우키로 이 문을 열고 드론으로 누르는거 같다 어 그렇네 아이템을 찾아볼까? 음 이것도 불을 키는 키가 어 뭐야 어 어 어 어 이걸 누르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길을 찾자 여기 유치원 되게 좋다 근데 그리고 운동장이 있네 내봉운동장이 이 정도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는걸? 어 자 여기 뭐라 써져있어요? 모필라버드 미션 모필라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6개의 달걀을 모두 먹이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딱 보니 얘한테 6개의 알을 매기고 키를 받는거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무서운 동상을 왜 유치원에 있냐고 어 찰흙같은데 어 무서워 자 한번 달걀을 찾아볼까요 어 여기있다 오 하나있다 하나 하나 이 유치원에 있다는거 같은데요 어 어 여기있다 어 둘 둘 둘 이 유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여깄다 오 셋 세개 됐다 세개 어 황금 어디어디어디어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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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깄다 아주 잘 보이는구만 어 어 바닥에 어 바닥에 어 생겼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여섯개 다 모은거 같기도 하고 하나를 못찾은거 같기도 하고 여섯개 모았어 안새봐서 깜빡했네 다섯개 어 닫다 여섯개 다 모았다 오 선물 준다 했는데 두개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하나 다섯개 하나 다섯개 여기에는 알이 없어 내가 볼 땐 어 나무통 안에 벽 어 아 여깄구나 내가 제목보험 여기있네 이툭에 있을줄 알았더니 여기있구나 옘 어떻게된거야 어 입에 어 노란새끼를 얻었습니다 얘가 노란새끼를 줬어 어 노란새끼를 예맨새끼 왠지 쫓아올거 같애 에이 아 그 무서운소리 하지마 리알이 진짜 무서워 이거 딱 주고 문이 열리고 됐다 뭐지 오 오 한 번 더 가라 드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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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예이 이제 문이 열렸겠지 어딘가가 어 여기 문이 열렸다 어 카드키인가 어 망치다 어 망치다 어 그리다 오오 새벽 1시에 뭔가 일어나나봐? 난 저거 문을 부수면 될 것 같아 아 망치 좋았으니까 오 생각보다 별거 없네 어 뭐야 이거? 도둔의 다리 아님? 쟤 아닐까? 쟤? 누가 봐도 개의 족적인데? 피인데 저거? 무섭다 페이스바가 점프래 왜 저런 걸 알려주는 거지? 음 무서운데요? 이 도둬새가 웃고 있어 귀엽긴 한데? 음 여깄다 어 밖에 볼 때마다 도둬새 얼굴 보이는 거 무서워 버튼 눌렀고 어? 어? 의자가 내려온다 끄고 가는 건가봐 아 가볼까? 왔다 오 움직여 오호 재밌어 아니 유치원에 왜 이런 게 있냐? 오호 아무래도 평범한 유치원은 아닌가봐 와 저...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온 자국이었구나 으으으음 치이 오 치이 어 다시 가는구나 다시 보는 건데 음 자 이건 뭘까요? 아 컬러를 맞춰 달라는 것 같은데 음 얘는 빨간색이었던 거 같은데 얘 빨간색 얘는 흰색 흰색 얘는 초록이 아니야? 얘는 핑크 핑크가 없으면 보라색 아닐까? 얘가 보라색 남색 약간 보라색인가? 이런 느낌 이 색깔이었어 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황색이야 아 주황색 됐다 어 문이 열렸어 오 문이 열렸다 여기 주황색 카드기를 획득했고요 다시 돌아가야 돼 어 밑에 쪽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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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뭡,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모르겠어 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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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깜짝이야 아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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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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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얘 왜이래 달려올지도 않아 먹인을 사냥하나봐 안 쳐다보면 오는거야 저거 빨리 눌러 드러나 됐다 어 됐다 발파 발파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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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뛰어 뛰어가는것 까지는 오케이 문타는데 이걸 누르는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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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τ 5 눈을 낮춰가지구 도둑에 떨어지는 소리 좀 귀엽지 않았어? 근데 쟤 다시 올라오잖아 맞아 벽 타고 올라오잖아 아 맞네 무서워 아 일단 나가자 아까 무슨 키 얻었지? 파란 키인가? 주황색이였나? 주황색이였나? 주황있다 주황있다 그 안에 도둑에 있는거 아니야? 없네 주황색이였나 한풍구 여기있다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인데 주로나 박아봐 무운통박치기 알겠다 도도 쫒아오는거 아님? 저기 버튼 활성화되는데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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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뭐야 이거 유치원 맞아? 도도수 올라오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어? 어? 발 소리났는데 발 소리는 내꺼 나 너무 쫄아했나봐 너무 무섭니? 귀엽긴 했어 조금 귀여우면서도 배송설 안 무서운다 내가 원래 공부게임을 못해 고장났어 얘 왜이래? 도도새가 물어 뜯은거 같은데 아 여기 어디야 또 무섭게 유치원에 왜 이런게 했냐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보는데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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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자나봐 콕구는 소리나는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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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유아 저거 오오오오 야 이거 뭐야 아 이건 좀 뭔가 아까 그 유치원에서 봤던 어 그린 초록이야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을 했고요 파트 2가 또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파트 2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그 레인보우 프렌즈처럼 이렇게 색깔별 괴물들이 나와서 유치원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관심 있었네요 자 다음에 파트 2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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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좋아요 좋아요